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션 강의를 듣고 질문 주신 것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은 노션 같은 경우는 프리 버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면은 저장 공간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이나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노션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 파일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로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에버노트도 뭐 동일하죠. 그런데 이제 이 프리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메가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초과한다면은 이렇게 리미트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한 달에 5달러죠. 한 달 기준으로 됐을 때요. 그래서 5달러 정도의 금액만 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제한을 없이 용량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장점 때문에 노션을 사용을 할 때요. 여기에다가 이제 다양한 자료들이나 아니면 영상 파일 뭐 이런 것들을 업로드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자기만의 이제 저장소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팀원들한테 이 파일들을 공유를 할 때 링크 형태가 아니라 직접 노션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해서 다른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비용들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노션 같은 경우에는 구글처럼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정마다 이 접근 권한이나 뭐 링크 권한, 비공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근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보안 쪽으로 했을 때. 하지만은 노션은 그런 기능들이 없어요. 물론 이제 페이지를 외부에다가 공유를 하지 않냐 아니면 하지 않냐 뭐 그 정도의 이제 차이일 뿐이고요. 이 첨부 파일을 여러분들이 올리시면요. 얘는 아마존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지금 현재 위쪽에 보시면은 제가 PDF 파일을 하나 올렸어요. 그 PDF 파일 하나 위에 올린 것을 보시면은 이렇게 아마존에 저장소 S3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다른 쪽에 치면 이제 로그인이 되지 않은 곳에서 제가 한번 링크를 복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링크가 만약 외부에 공유가 됐다. 이게 이 노션 링크가, 노션 링크는 어차피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사용자들한테는 보여지진 않아요. 이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링크를 알고 있더라도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관리자가 주지 않다면은 이렇게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노션에서 이제 올렸던 이 첨부 파일 요것을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봤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다른 로그인되지 않은 그런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요거는 열립니다. 그 말은 즉 노션에 대해서 각각의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접근 권한을 걸 수가 있지만은 이 각각의 파일에 대해서는 걸리지가 않습니다. 별도의 이런 설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 말은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요것을 이제 당장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유를 했다가 그 사용자가 만약 퇴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요 페이지를 이제 그 사용자가 계속 뭔가 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디플리케이션으로 해서 디플리케이트 해가지고 뭐 자기만을 가지고 있다거나 여러가지도 할 수 있겠죠. 복사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면은 이 링크들을 만약 가지고 있어요. 첨부 파일에 대해서 링크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퇴사를 하고도 퇴사 후에도 그 페이지를 없애지 않다면은 계속 접근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안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공개된 자료 창고 자료나 그런 것들을 공유할 때는 만약 보안상 요거는 그냥 공개해도 되는 문서다. 라고 했을 때는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프로젝트 결과물이나 아니면 기타 외 내부에서 꼭 대비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문서들이나 자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만약 노션에다가 이런 식으로 첨부 파일 위에다 올려서 사용을 한다면은 그 링크들이 외부에 혹시나 공개가 된다거나 뭐 악의적으로 그 퇴사자들이 뭐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안적으로는 이제 외부에 공개되도 되는 그런 창고 자료터는 노션을 충분히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형태의 그런 문서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구글에다 권한을 주고 링크 형태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문서 파일 내에 암호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가지고 사용하기를 그렇게 권고 드립니다.